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화폐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릴레이 논쟁을 벌이면서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적 공격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또 비판하고 나서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을 연대해를 호되게 비판하자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윤희숙, 장재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논쟁에 임하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주진영 열린미도당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그릇이 작다, 식견이 얕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조금 더 물러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희숙 의원에게 외국 조작으로 기독권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공개토론회에서 당당하게 논쟁해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재명은 지역화폐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추진해왔고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지난 15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조금 직업과 운용을 위한 경비주출 때문에 지역화폐에는 순손실이 생긴다. 해당 지역 내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가 기대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하나하나 짚었던 것입니다. 특정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매출을 줄이고 나중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은 줄고 비용만 남게 된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조세연을 견양해서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15일인데 17일에는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철밥통 위치에서 고통을 주는 결과를 또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지자안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다. 그리고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에 걸쳐서 조세연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투자정권 대표이사를 영임했던 같은 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발끈하는 걸 보니 그릇이 작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옹호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지사가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정을 비판한 5분 연설로 아주 유명해졌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짜여진 책이라고 조세연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본인의 식견이 얕음을 내보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전날에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제가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한 뒤에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통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그래서 포퓰리스트라고 비판을 받으면 그러면 최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통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분노 조절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아우르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재원을 향해서 이재명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책이나 잘 챙겨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뒤받아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태경이 가세해서 강자인 친문 권력에게는 할없이 조아리고 약자들 비판에는 족박처럼 가혹하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이재명을 몰아시웠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앞서서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 신정현 경기도 의원과 언정을 벌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아마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신정현 도의원이 지역화폐보다 더 필요한 건 정기료 못 내고 폐업 고민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로 어려운 개척을 돕기 위한 긴급예산 5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예산이 무한합니까?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럼 가능한 대안을 내보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와 도의원 간에 벌어진 날선 공방을 도의원들이 지켜보고 그만 좀 하라 하는 식으로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재명의 태도에 대해서 학계와 정치권은 지금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니라 독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을 정치적인 의도와 연결지어 공격하고 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현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양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재하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더 큰 권력을 지게 되면 한국판 분서 갱류가 생길 듯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폭력적인 독재자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힘이 우려된다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지역화폐를 놓고 보여준 토론 또는 논쟁에서 이재명은 아주 다혈질적으로 공격 성량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선 후보 선호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지 않을까.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제재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던 이재명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기도 하고 사생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배우, 자기 친형 또는 형수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량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낸 정책들을 보면 그런 성량이 매우 강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아주 분노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도 많습니다.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민주 독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주 더 강하게 독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국민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소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책을 보면 일방적으로 전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완전히 원사이드로 자기 주장과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의 관계도 아주 경직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만 하더라도 지금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만약에 저런 식의 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대권을 찾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